일단 제일 최근에 아스날 토트넘 북런던 더비가 연기가 됐고 그리고 그 외에 앞서서도 연기된 경기가 좀 많아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경기수가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벌리처럼 20경기도 못 채우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 첼시처럼 24경기 한 팀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위 경쟁을 살필 때 경기수를 꼭 체크해봐야 되고 팀들마다 우리 그래도 아직 경기수 적으니까 아직 승점 차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덜어있죠 약간 일정표가 좀 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는 프리미어리그 연기된 핵심 경기들 핵심 팀들의 핵심 경기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좀 볼 텐데 이게 20팀을 모두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일정이 한 팀 대 한 팀이 겨루는 거니까 20팀을 모두 보면 중복되는 경기들이 많아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1위부터 10위까지 딱 절반 딱 절반 이 팀들의 미뤄진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일정도 언제가 있을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덧붙일 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규정 변경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BBC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필골 포함해서 13명의 선수가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됐을 때는 경기를 치러야 되고 13명 미만이 됐을 때 이제 연기를 검토할 수 있고 연기 결정이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아스날 토트넘이 사실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뭐 그 에이미치 브레이크에 차출된 선수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뭐 코로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순위별로 한번 보죠 일단 1위 맨시티 연기된 일정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23경기 하고 있죠 맨체스터시티가 근데 저는 이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나중에 연기된 경기들 몰아서 해야 될 때 일정이 되게 꼬일 수 있고 아 엄청 꼬이죠 어쩌면 한 팀당 한 주에 3경기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기가 되잖아요 경기가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도 어 그럼 나 이번 주 준 게 없네 이러는데 진짜 주중에 화요일 새벽 5시 맞아요 이런 경기 있다니까 화요일 새벽 5시 수요일 새벽 4시 45분 그래 그리고 그게 만약에 4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4시가 아니고 3시가 돼요 그래 5시 경기가 4시가 돼 이제 또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맨시티는 지금 승점도 차곡차곡 정립을 이미 잘 해놓은 상태고 네 후반기에 있을 리버풀하고의 맞대결 때 지지만 않는다면 여유 있는 스코어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다음 경기니까 맨시티가 동률로 이제 경기수가 맞춰졌을 때 만약에 그 경기에서 리버풀이 이기면 승점은 6점 차예요 그리고 맞대결에서 이기면 3점 자로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가 사실상 맨시티 리버풀이 후반기에 남은 한 번의 맞대결 이게 5시즌 우승판 가름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매치업이다 그렇죠 어쨌든 맨시티의 경우는 이미 승점을 좀 많이 쌓아둔 법을 봤을 때 지금 연기된 경기 없다는 점 아주 깔끔하게 일정이 좀 대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맨시티 경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모두가 연기될 때 제 경기만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맡은 경기가 연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나는 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너는 그거잖아 너는 네 맡은 경기가 연기가 돼서 다른 경기가 나왔는데 그 경기도 연기됐잖아요 난 그래서 그 뭐야 중계 준비 다 하고 출발 2시간 전에 차 시동 거는데 연기 알람 받는 적도 있어요 근데 좀 기분은 좋지 않나요? 아 근데 아니에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 하긴 그럼 그렇겠다 나 이거 1포 4장 다 채워놨는데 머리까지 계산 다 해놨는데 아예 미리 발표를 해놨으면 차라리 준비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조금 그래서 아 좀 찜찜하게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취해서 기분 좋게 잠들듯이 아 찼찼셨나요? 그리고? 네 아 쳤어요? 쳐야죠 아 그래요? 어 자기 집인데 아 알겠습니다 기쁨을 드려야죠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었던 그 침대에서 아 찼찼 진짜 저기요 미안합니다 거기는 깔끔하게 제가 게임 아 찼찼 다른 데서 네 맞아요 자 그 2위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의 경우는 한 경기가 연기가 됐는데요 12월 16일에 원래 치러져야 했던 10그라운드 리지전입니다 리지전 네 이때 연기가 되면서 지금 맨시티하고는 경기수가 한 경기 더 부족한 리버풀의 상황이죠 이거 본인이 하는 경기였는데 아 맞아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기억이 나가지고 리지하고 리버풀은 항상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기가 이제 재개가 될 때 리지가 이제는 1군 선수들이 얼마나 돌아왔을지 오 싫어해 그 때내 고생이거든요 진짜 진짜 리지도 그렇고 와포드도 부상자 개많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팀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 맞아요 리지의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개 시점이 잡혔을 때 그때는 좀 더 주전들이 돌아와 있는 상태여야 되겠고 리버풀은 리지의 압박이 빡세거든요 이 재개되는 일정이 얼마나 좀 체력적으로 빡세지 않은 주간에 잡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위 첼시 없습니다 없어요 첼시도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오히려 탈이 났어 맞다 그거야 맨시티랑 첼시의 차이는 뭐냐면 연기된 경기 없어요 근데 맨시티는 승점을 기가 막히게 땄고 첼시는 승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첼시의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죠 코로나 부상 2선의 부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기되어 있는 일정이 없었고 계속 일정을 치르다가 지금 방전이 좀 나 있는 상태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게다가 첼시는 2월에 있을 아스날전과 레스터전은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죠 왜냐면 클럽웨이드컵과 카라버컵 계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연기가 될 두 경기는 어느 시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첼시 바쁘게 후반기를 보내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부상자도 꽤 많고 특히 윙백이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좀 부진하죠 어떻게 될 차 할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4위 맨유는 한 경기 연기가 됐는데요 12월 18일 브라이튼전 18라운드 브라이튼전이었습니다 이때 맨유가 한 일주일 넘게 훈련장이 폐쇄가 돼서 맞아 1군 훈련단 그 뒤에 뉴캐슬전이나 이런 경기들을 봤을 때 선수들이 돌아왔지만 핏이 좀 올라오지 않아서 되게 좀 경기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맨유도 12월 중순에 코로나의 피해가 매우 컸고 그 부분에서 한 경기 연기된 시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위 웨스트엠 연기된 일정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23경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엠의 경우도 지금 보시면 23경기 꽉 치웠고 맨체수나이티드하고는 한 경기를 더 치렀는데 승점은 1점 부족해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조금 승점을 잃은 경기들이 있어서 4위로 치고 올라갈 기회를 놓쳤던 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정타는 리즈전이에요 아 맞아요 그때 뉴스들 끌어올려가지고 리즈가 어떻게든 잇몸으로 버틸려고 했는데 잇몸에 물려가지고 웨스트엠이 저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스날보다는 2경기를 더했고 토트럼보다는 3경기를 더했는데 승점이 1점 차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엠의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입지 자체 좀 불안하다 그런 상황이고 자 6위 아스날 일정 연기된 경기도 많고 연기될 경기들도 많습니다 일단 12월 28일 20라운드 울바윤튼전 연기 1월 17일 22라운드 토트넘전 뿜덤덤덤덤이 연기 두 경기가 연기가 된 상태고 자 2월에 있을 첼시전 첼시의 클럽웨드컵 일정 때문에 연기가 되고요 네 아까 저희가 또 언급했죠 2월 마지막에 있을 리그 리버풀전 리버풀의 카라바오컵 결승 때문에 미뤄집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두 팀의 상황 때문에 2월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지금 앞으로 재개될 4경기 언제 치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나마 아스날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FA컵, 노팅홈 폴스에서 떨어졌죠 카라바오컵 탈락했죠 유럽대왕전은 옷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리그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일정을 치르는 팀들 첼시와 리버풀의 경우는 유럽클럽대왕전 상대가 오히려 빡세요 컵대위도 살아있잖아요 그나마 첼시는 클럽웨드컵도 치르고 온 상태일 거고 그러면 아스날은 이 팀들의 체력적으로 떨어진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7위 토트넘 7위 토트넘의 경우는 유럽클럽대왕전에 지금은 이제 나가지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일정 미뤄진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후반기 때 체력적인 붙임이 좀 걱정되는 팀이에요 11월 28일 13라운드 번리전 연기 폭설로 연기가 됐죠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동시간대에는 레니스틱 에스템도 있었는데 그거 했잖아요 거긴 눈이 엄청 왔어요 근데 번리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경기장의 열선과 같은 눈을 녹일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잔디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터프먼은 그때 경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12일 16라운드 브라이튼전 연기 그리고 1월 17일 22라운드 아스날전 연기 이렇게 세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토트넘은 일정이 좀 많이 꼬였죠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코로나 이슈가 한창 빵 터졌을 때로 연기가 된 거고 아스날전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가용할 선수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3호국에서 연기 결정을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가장 경기수가 적은 20경기 치르고 있는 상태인데 토트넘은 이걸 기회 삼아야죠 하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는 경기력이 올라와야 잔여 경기에서의 부족한 아직 경기수가 조금 모자란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잔여 경기를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토트넘이 이겼을 때의 기대치를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4위권 경쟁에서 제일 유리한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재개된 경기들의 팀들 몇 면 몇 면을 살펴봤을 때 이길만한 팀인지 번리 언제 재개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강등로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번리가 지금 20위에 있는데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토트넘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브라이튼 그냥 까다로운 팀입니다 그냥 그냥 브라이튼이 최근에 무도 많고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꽤 많습니다만 그래도 브라이튼 만나면 항상 고전하는 흐름이 어느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아스날전 라이벌 매치인데 어떻게 안 박사야 될까 그리고 올 시즌 물론 그때는 누트넘이긴 했지만 어쨌든 졌어요 맞아요 첫 번째 완대결을 그런 걸 보면 연기된 경기들의 상대팀 몇 면도 쉽지만은 않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역시 토트넘은 지금보다 경기력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8위 월버힘튼 12월 26일 19라운드 와포드전 연기됐고요 12월 28일 20라운드 아스날전이 연기됐습니다 나도 월버힘튼 전문가로서 네 이 경기도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월버힘튼 대 아스날 중계 잡혔는데 연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무슨 번리 빌란가가 잡혔는데 그게 또 연기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에버튼 레스터가 잡혔는데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빌라랑 다른 팀이 잡혔는데 그것도 연기가 됐어요 연기의 남자네 연기의 남자네 내가 가는 길엔 연기가 있다 나는 10월 한 연기도 안 했거든요 연쇄 휴무마 쉬세요 쉬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 푹 쉬고 올 겁니다 아 그래야죠 자 월버힘튼 그래서 12월 말에 연기된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저는 월버힘튼은 일정도 일정인데 왜 이 보드진은 선수 보강을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하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라즈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과 진짜 잘 내고 있다 그래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쓰고 싶은 백포 전술도 못 쓸고 센터백 보강도 안 해주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구단이 근데 라즈 감독과 또 코디를 비롯해서 선수들 아니 코너 코디가 나는 솔직히 코너 코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올 씨 좀 괜찮더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파이팅하는 것도 있고 좋아가지고 파이팅 해주고 하는 거 보면 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 후반기 때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꼭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황희찬의 남자 네 황희찬의 남자 브루노 라즈 네 자 9위 브라이튼입니다 12월 12일 16라운드 토트넘전 연기 12월 18일 18라운드 맨유전 연기 사실 브라이튼은 둘 다 빡세죠 맞아요 빡세고 이미 이 경기들 앞서서도 다뤘던 팀들이죠 브라이튼은 연기된 일정 조금 이제 빡빡하지 않을까 싶고 10위 레스터 상당히 피해가 풉니다 여기도 문제야 20경기밖에 못 치렀구요 이 팀 1월 2일 21라운드 노리치전 연기 1월 12일 18라운드 에버튼전 연기 1월 16일 22라운드 번리전 연기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와포드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했다? 그리고 내가 준 게였다? 아 맞아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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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터가 이겼죠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긴 잘했어요 근데 상대는 이제 와포드고 근데 이제 라니엘이 완전 끝물 때라 완전 끝물이죠 그래서 보면 레스터시티도 미뤄진 일정들이 너무 많고 레스터 자체가 부상자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재개될 일정들까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레스터는 또 이제 주축 선수들이 하필 또 부상으로 빠진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바디도 그랬고 사실 패스 선다카도 부상으로 결정한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팀 전체적으로 지금 순위도 상당히 낮게 뭐 한창 완전 꼬라박았을 때보다 지금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팬들은 아쉽죠 이 10위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아래의 팀들을 우리가 경기수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번리 여기 8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 중에서 유일하게 스무 경기를 못 넘은 팀이거든요 이게 사실 폭설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번리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좀 짜증나죠 너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기를 못 치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션다이치 감독도 빠져왔던 에프에크 경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번리가 좀 악재가 제일 많고 지금 왓포드도 그렇고 에버튼도 그렇고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팀들 리즈도 마찬가지고 경기수가 경쟁팀들보다 조금 모자른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 스무 경기 한 스무 한 경기 정도 6회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팀들이 자녀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호지슨 감독을 품은 것 같은데 왓포드가 어떻게 반등할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죠 오히려 저희가 히든 풋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왓포드 같은 상태의 팀들은 호지슨식 그런 약간 뻥축 킥앤러쉬 측면 도지는 이런 게 그런 단순한 패턴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잔류는 잘하는 감독이고 선수들의 명망도 좋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가 규정 관련 그러니까 연기 규정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런 경기들이 어떤 식으로 치러지느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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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